다시 앞으로 한번 와볼래요? 가볍게 보게 해요, 이론은요 이게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오후에 문제풀이가 있어요 30문제씩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설강의를 해요 해설강의를 한 2시간 정도 하려나? 그쯤 하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30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예요 단계 있는데 나도 뭘 냈는지는 잘 몰라요 의사표시까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오늘 이번 배운 거 보고 또 보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시험을 본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시험 보고 답안지를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거기서 한 11년 정도 있었거든요 10년? 거기서 아마 10년 있었는데 요리 옮겨왔죠 옮겨온 이유는 뭘까요? 자, 그렇게 흔들리게 보여요 내가? 내가 그렇게 똥인 줄 아세요? 맞아요 근데 하루가 비었죠 옮기면서 5일 일할 월급을 4일 일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옮긴 건데 떠나올 때 문장이 아쉬웠었어요 거기 회사를 난 어쨌든 간에 내가 거기서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 하나가 7, 8월 달에 오후에 문제풀이하는 거였어요 그게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힘들어하고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데 실제는 7, 8월 달에 모든 게임이 끝나요 90월 달에 공부할 것 같잖아요 막판에 다 안 돼요 처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는 이제 자포자기가 돼요 에라이 씨 될 때요 되라 7, 8월 달에 점수가 안 올라오면 90월 달에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원서를 냈기 때문에 언제 내요? 8월 첫 순에 8월 첫 주에 내거든요 원서를 방학 끝나면 바로 낼 거예요 원서를 그러면 나중에 7, 8월 달에 점수가 안 올라오면 9월 달에 거의 자포자기 형태가 돼요 원서는 내놨잖아 2만 3천 원인가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긴 가야 돼 그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7, 8월 달에 좀 잘 하시라서 점수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게 아셨죠? 각자 생각입니다 알겠죠? 주입식은 아니니까 워크북을 펴놓으시면 여기 얇은 책자 얇은 책자를 펴놓으시면 되고 그게 마스터북은 원래 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양보다는 마스터북을 보고 보통 설명을 할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걸 위주로 하자고 이제 알겠죠? 처음에 위주로 나오는 거 핵심만 딱딱 짓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질질 끌어봐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왼쪽에 보면 비어있는 거 아시죠? 워크북에 워크북은 1페이지 옆에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너무 장수 많이 넘겼다 1페이지 제일 앞에 여기 이 앞에 있잖아요 옆에 벽에 그렇죠? 언제 나왔던 걸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다 정리해놓을 테니까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안 써도 됩니다만 첫 번째는 여기에요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여기 잠깐만 써볼게요 민총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민총이 들어오면 6개가 있습니다 총 6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파트 자체가 그런데 민법 총칙은 10문제 중에서 항상 8개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8개 8개를 맞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권리 변동이잖아요 우리가 권리 변동 두 번째는 뭐예요? 법률 행위의 내용이죠 법률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 법률 행위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키워드가 목적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죠 청약 승낙기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하나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큰 제목이죠 대리제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효하고 그 다음에 치소가 나오고요 조건 기한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험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민족은 의사 표시하고 대리제도가 양대산맥이에요 이건 너무 고개죠 고개 빨딱 넘어가는 고개 여기를 넘어가면 나머지는 내리막길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가 가장 어렵죠 양도 많고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의사 표시는 거의 죽음이고 대리는 그냥 양이 많은 것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표현들이가 약간 좀 까탈스러워서 그러지 앙타를 부린다고 할까? 표현들이가? 그 정도? 나머지는 이 내용인데 지금 여기 법률행이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첫 폐지가 여기서부터 내가 써놓은 거거든요 이 권리변동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럼 아까 오른쪽에 비어있잖아 폐지수가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 정리하세요 이 권리변동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권리변동은 내 기억 속에 지금 최근에 나온 건 26회하고 28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 문제가 원래 이 문제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요 처음에 나오는 거 한 8가지 정도 짤막짤막하게 이건 우리 마스터북의 8페이지에 있는 박스를 참조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 이거예요 원시치드 이것은 아까 그 짓산 등산하듯이 오다 가다가 들려서 보시고요 애우지 마 이걸 애울 시간이 있으면 지역권에 와 알겠죠? 이거 애울 시간이 있으면 전세권 반드시 나오는 전세권을 애우시라고 여기는 오다 가다 들려서 한 번 정도만 읽고 가시라 부담 없이 원시치득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치득은 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전주? 없어요 그러면 원시치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신축이에요 첫 번째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신축하는 거 원시치득이에요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거 선점 선점 같은 거 아니면 유실불 습득도 있습니다만 이것만 하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호치득 시호치득 우리 치득시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수용하는 거 있죠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하잖아 수용은 원시치득일까 앞사람의 물건을 물려받은 사람일까 여기에 수용해요 그래서 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용은 원시치득 그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변경이라는 게 있고 작용변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작용변경만 기억하면 돼요 작용변경 작용변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효력변경 효력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하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임대차는 아까 대학력 없잖아요 그런데 뭘 갖추면 대학력이 있죠 오케이 등기 그래서 등기된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써놓으면 바뀌죠 그냥 임대차하고 등기가 된 임대차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힘이 다르잖아요 효력이 그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1번 저당권이 없어진 거예요 1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죠 용의 변경 효력 변경 효력 변경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절대적 권리 물건 지상 지역 전세권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 소멸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애한테 줬어요 그럼 이거 뭐야 나는 없어지지만 상대방은 취득이 되니까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상대적 취득인데 절대적 취득을 해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불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야 불이 나가지고 그건 뭐겠어요 이건 절대적 소멸이죠 절대적 소멸을 한번 체크하는데요 여기가 목적물이 멸실되는 거예요 절대적 소멸 멸실 이건 모를 일은 않을 것 같아요 화재 안 되면 여기다가 화재 화재 불타가지고 없어진 거 알겠죠 불을 못 그리겠네 불꽃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혼동 알아요? 혼동? 혼동이 절대적 소멸일까 상대적 소멸일까 오케이 혼동은 여기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그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돈 달라고 해야 돼요 했던 거 기억나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절대적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아주 헷갈려요 나중에 이 승진처럼 아니 수용처럼 이 수용이 꼭 느낌의 승계치득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얘도 그런다고 여러분들도 절대적 소멸이에요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잘 안 나오지만 설정적 승계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4번 설정적 승계가 어떤 게요? 설정적 승계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저당권 설정을 시험을 냈었죠 시험에서는 이걸 냈었습니다 지상권 시험은 지상권 시험은 예비, 예상 문제로 많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얘들은 설정적 승계지 이전적 승계가 아니에요 이전적 승계 그럼 이전적 승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매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전의 주인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어떤 게 모르냐면 혹시 의사의 통지라는 게 있고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의사의 통지 이걸 또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 이거 찾지 봐요 네이버 지식인한테 이거 어려워요 의통 이걸 관통 그러거든요 의통, 관통 그래요 그럼 얘들은 의통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무권들이 있죠 무권들이 무권들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너 이거 계약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게 뭐야 최고권 최고권 이거 최고 그랬더니 뭡니까 본인이 안 해? 하죠 안 해? 이거 뭐예요? 거절 이런 것들이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우리가 125조 125조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들이 혹시 기억날까요? 그때 본인이 상대방한테 야 나 을한테 대리권 줬어 하고 통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대리권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 있잖아요 그게 통지 이거 통지 같은 거 통지란 그 자가 나오면 아 그래서 통지야 관통이야 의사의 통지 그러면 얘들은 법률 행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 시험이 그랬더니 얘들은 법률 행위가 아니야 얘들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나름말로 준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안 써주고 싶은데 23회 때 26회 때 모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안 쓸 수가 없어서 오다 가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려서 읽고만 가시라 너무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요 검색창의 최고가 뭐지? 찾지 말고 전혀 그 시간 있으면 뭘 바라고? 지역권을 보라고 지역권 아는 것을 확실히 보라고 아는 것을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는 이걸 한번 해보게요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나오잖아요 일단 이거 써볼게요 그냥 상대방 없는이에요 없는 단독 행위는 기억을 하면 좋더라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안 나올 거라고 그런데 한번 여기가 뭐가 있어요? 유원이나 유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예요 이 소유권의 포기 이건 상대방이 없는 건데 포기는요 그런데 조심할 거 포기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상대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유 지분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은 포기이지만 얘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예요 이것도 이건 있는 거라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포기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포기 그럼 포기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여러 개를 칠 수가 있거든요 이 물권 포기가 그래서 한번 써놓고 이거 한번 색깔 립이면 좋은데 이렇게 빨개적적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다가다가 보면 괜찮죠 빨간색이 좋아요 내한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나올 건데 이 문제도 있었어요 23회 때하고 26회 때하고 또 언제지? 한 세 번 정도가 단독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단독 행위가 아닌 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증의하고 그 다음에 사용 대처라는 게 있어요 공짜로 남의 물건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죠? 뭐예요? 합의 해제 다른 말로 해제 계약한다 이건 같은 의미예요 이건요 이것들은 단독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이건요 계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8가지 정도 이 정도만 좀 체크하고 가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알겠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 원시취득이지만 좀 헷갈리는 게 경매거든요 경매는 승계취득이에요 이 정도 그래서 아마 권리변동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모아놓고 보면 이게 다예요 이걸 암기해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서 정리를 해놓지만 오다가다가 변두리니까 사이즈니까 그냥 한번 읽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끝 됐죠?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법률행이 이제 종류로 와볼 거예요 여기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이것만 보라고 이것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박스 외우고 글지 말고 법률행이 여기 있죠? 여기 올 거예요 이걸 보는데 자 이걸 가져오면 지워도 되죠 이제 이제 쓸 거 별로 없어요 가만히 듣고만 계셔요 졸지는 말고요 자 법률행인데 법률행위가 나오면 이 법률행위가 핵심이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간 법률행위 니꼬르 계약은 아니에요 이 법률행위 안에가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는 계약이 많습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럼 여기 법률행위가 나올 때 지금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종류예요 종류 그럼 두 번째는 성립요건을 보거나 세 번째는 법률행위가 뭡니까 이게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럼 네 번째는 해석인데 가장 중요한 놈이 이 놈이에요 이 놈인데 먼저 종류를 먼저 봐볼게요 이거 여기 부분은 거의 시험이 없어요 지금은 올해는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이죠 옆에 와서 이게 당년에 이게 32회 때 기출이 돼서 올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한번 읽고는 가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여러분들 내가 많이 썼던 거 갑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의리라는 사람한테 야 보증금 1억에 내 집에 들어와서 2년간 살래요 라고 할 수 있죠 보증금 1억에 2년간 살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청약이라는 뭐가 돼요 하나의 의사표시예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요 의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크롭시다 라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죠 그럼 하나 가지고는 효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플러스에서 이걸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두 개 이상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가 들어와 살고 있다가 얘가 월세를 내야 되잖아 차임 그런데 얘가 월세를 뭐라고요 이기 연체를 했어요 두 번 연체하면 얘가 화가 나겠죠 집주인이 그럼 얘를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가라고 하겠지 않아요 나가라 이 나가를 우리가 해치라고 해요 해치 그럼 나가 일방적으로 나가 그러죠 그럼 을은 반문을 못해요 그냥 짐 싸가지고 당장 나가야 돼요 그럼 하나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되죠 의료의사는 필요 없잖아요 이걸 단독행이라 그래요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 임대차에 가면 임차인의 권리 중에 아주 큰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임대인에게 사세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임차인의 그 하나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바로 매매가 성립돼 버리는 권리예요 원래 매매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매매이지만 계약이지만 매매이지만 그게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들의 단독행이라고 원래 매매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 두 개가 합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속물 매수나 지상물 매수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된다고 매매가 성립돼 버린다고 그런데 그 매매계약은 단독행이라는 거예요 그 권리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그게 단독행이에요 하나의 의사 그럼 여기 의사표시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야 하나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다 보인가요 상대방 있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이건 그 의사가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는 거고 상대방 없는 건 뭐예요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있다 없다도 갈 수 있지만 도달하냐 도달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데요 가장 눈에 띄죠 치소 추인 해제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원 유정 소유권 보기 재단법인 설립이에요 그렇죠 이런 건 상대방의 의사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1교시 2교시 끝나고 책상에서 유원서를 하나 쓰세요 써놓고 집에 가다가 교통서로 죽어버렸어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죽음들 많아 자구재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유원서를 써놓고 가다가 죽은 거죠 그럼 그 유원서를 가족들이 알아 몰라 효력 있어 없어 있어 언제부터 죽은 순간부터 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되는 게 상대방 없는 단독형이야 가족이 없다는 게 아니야 도달이 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거지 거기 4개가 유원 유정 소유권 보기 재단 보기 여러분들 소유권 보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유권 보기 오늘 했어 안 했어 쓰레기 버리고 왔잖아요 음식찌거기 그게 소유권 보기예요 소유권 보기가 그런 것들이 도달할 필요 없죠 그런 것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이렇게 이미 여기다 써가지고 제가 안 쓰려 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다음 주에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물어보거든요 이걸 내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른 거 없으니까 그 대신 아까 여기 계약에다가 하나 빠지긴 했다 예약 있죠 예약 혹시 예약 알아요? 호텔 예약하는 거 이것도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에서 혹시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호텔 예약한 다음에 프론트에 가서 저 왔으니까 방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예약 완결권인데 이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이에요 단독행이에요 이 예약은 계약이에요 근데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이에요 그리고 얘는 10년짜리 재척 기간이 걸려요 10년 내에 행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날에 전화가 오죠 호텔 프론트에서 오실 거예요 말 거예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놓읍시다 단독행위를 가지고는 지금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단독행위는 조건기간 붙여요 못 붙여요 원래 못 붙여요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란 말 나오는데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도 한번 눈독을 들이긴 해야 되는데요 자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사람이 들어만 두세 이제 집을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맺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갑은 뭐가 생겨요 이제 갑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게 나오고 을의 입장에선 집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의무도 있지만 채무도 있지만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권 발생행위다 그래서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약은 뭐뭐가 있죠 예를 들면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계약 계약 그러면 전부 다 채권행위예요 의무부담행위 그런데 매매가 된 다음에 나중에 장금치라고요 그럼 나중에 뭐가 들어가요 등기가 넘어가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장금치라고 등기가 넘어가면 물권을 취득하잖아요 물권 소유권 지상권 취득하죠 저당권 취득 이걸 우리가 물권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걸 선 개념으로는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자체가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의무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렇죠 계약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안 남는다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전의 문제에서 다음 중 채권행위가 아닌 것 처분행위가 아닌 것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저당권이 한 번 나왔고요 저당권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채권양도라는 게 있어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여기다 써 버릴게요 의무부담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이건 채권행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옆에다가 그냥 이거 쓰면 돼요 매매 계약 그다음에 또 뭐예요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럼 애들의 공통적인 단어는 뭐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계약이에요 계약이 되면 무조건 채권행위 이건 타인 것도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타인 물건도 가능하고 교환계약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거 물건행위 이걸 우리가 처분행위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물건행위예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채권양도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뭐라고 했어요 채물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원래 물건행위는 아니에요 채권행위인데 채권행위인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채무 면제가 뭐예요 돈 갚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야 돈 갚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나오지 않죠 돈 안 갚으니까 그럼 채권을 양도해서 채권을 양도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문제를 낸다 그러면 저는 이거 있죠 이거 하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살짝 물어볼 것 같아요 물어본다 하더라도 체크만 하고 계시라고 계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뭘로 가라 계약이 들어가면 채권행위 알겠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런데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럼 뭘로 가요 처분행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 여러분들 기억날 것 같아 그 공유 있죠 공유 내가 이걸 공유하고 연결했던 거 기억나요 공유 파트에 가볼게요 잠깐만 값이 이렇게 3분의 2가 있고요 너무 크게 그랬네 5분의 3 의리라는 사람이 5분의 1이고 병이 5분의 1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 토지를 팔려고 그래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값이 누구하고 을 병에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A라는 사람하고 뭐 한 거야 매매 계약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채권행위 그럼 채권행위는 타인의 물건도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면 값은 5분의 3인데 을 병 동의 안 받았지 그럼 매매 계약은 유효부여 타인 물건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자체는 채권행위로서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 A라는 사람 앞으로 등끼가 넘어간 거야 그럼 이 등끼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처분행위 그렇죠? 이게 해당된다고 그럼 이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타인 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는 값의 지분 5분의 3은 유효가 되는 거고 을과 병의 지분은 무효가 된다 왜? 이건 처분행위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얘는 권한이 있어도 없어 이거는 없어도 된단 말이야 타인 물건도 돼 그래서 답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때문에 채권행위는 타인 물건도 되지만 처분행위는 타인 것이 안 되거든요 고별할 수 있겠나요? 여기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지워도 되죠 이거 여러분 쓸 게 없어 저번에 5, 6월 달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용들을 지워도 되죠 다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만 실수라는 게 문제고 가장 큰 건 지속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틀 기억하다가 3일째 되면 잊어먹어버리는 습관은 안 되는데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려면 여기에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들어오는데요 성립 요건이 됐어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지거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시험을 내느냐 안 내요 안 내는데 알면 좋긴 하더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란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그럼 얘가 청약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요? 을여? 승낙을 하죠 지금 이것은 매매 계약이잖아 채권 행위 그런데 감남과 을여가 결혼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감남 을여 그렇죠? 그럼 을여가 뭐예요? 청혼을 해야죠 해야지 남자가 요즘은 결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남자가 뭐예요? 봐가지고 조건 좋죠 빌딩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렇죠? 부모님은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 농담이에요 자 이런 농담이 별로 안 좋나? 난 이런 농담 좋아하는데 자 이런 승낙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청약 승낙 자 그러면 혼인 계약이든 아니면 매매 계약이든 전세권 설정 계약이든 계약은 세 가지 조건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립요건 뭐예요? 당사자가 있어야지 갑이라는 사람과 을여가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감남이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 여기 목적은 뭐예요? 집 그 다음 또는 뭐예요? 대금 1억이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요? 알겠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요? 나는 진짜 설거지 안 하려고 결혼했거든요 아 너무 지겨워서 밥하는 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랬어 진짜 댓글 달지 말고요 어릴 때 나와서 맨날 밥만 해 먹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청약 또는 뭐예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보이신가요? 이게 성립요건이에요 이거 말고 특별하게 요구되는 성립요건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언할 때 있죠? 유언할 때 유언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성립이 됐어요 됐다는 전제에서 뭘 따져요? 효력이 있냐 그 계약이 이걸 효력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효력요건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치소라고 그래요 이게 그럼 아예 성립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됐죠 그럼 효력요건을 따지 못하죠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무효다 치소다라고 하는 것들은 유효일 때 성립됐다는 전제에서만 따질 수 있는 것들이지 자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효력이 나타난다 근데 여기 가면 의사 표시 가서 비진이 통정차고 사기강박을 배우잖아요 비통착사가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쓰고 싶은 건 아마 여기 농치증 보인가요? 농지 체득 자격증명서 농치증은 성립요건도 아니에요 요건도 아니고 못도 아니다 효력요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걸래 세 번 나왔거든요 솔직히 냄새가 나긴 해요 올해에도 나긴 한데 농치증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농치증이 이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답이 농치증이에요 농치증이 꼭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공시법에 가면 농치증을 제출해야 된다 하고 나오지 않아요? 괜찮아요 잘하는 치세요 등기법 몰라도 붙었는데 아무 지자가 없으니까 지적을 모르면 안 됩니다 지적법은 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혹시 밑에다가 다른 거 말고 특별 효력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걸 하나 정도는 써놔라 이것 정도는 이건 써놓을 만해요 오다가다가 들려서 한 번만 읽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특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은 뭐 뭐였어요? 특별 효력요건이 첫 번째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이잖아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조건이 성취야? 조건 성취가 되거나 기한이 기한도래 같은 거 있죠? 기한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야 돼 너 생일 때 내가 선물 사줄게 그러면 생일이 와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가 돼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타깝게도 유언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되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인가?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다 가다가 혹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주시라고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약간 좀 그래요 얘가 왜 그러냐면 24회 때 시험을 한 번 냈었거든요 이 문제를 그러다가 32회 때 한 줄이 들어갔어요 한 줄이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건들기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꼭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외우려면 지역권 봐 알겠죠? 지역권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얘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에 나온 걸 24개만 맞춰라고 무조건 그럼 합격하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해야지 경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거든 자 여기 봐 볼게요 당사자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을 보고 이제 의사표시를 보잖아요 자 목적을 한 번 봐 볼게요 목적에 오시면 이건 이제 봐오게 여기 자 이 목적이 여기 빼오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시험에 들어가요 작년에도 두 문제가 들어갔고요 올해도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나올 줄 몰라서 그러지 나오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뭐가 나왔었어요? 적법성이 나왔었다고? 이게 적법성이 이 놈이 나왔거든요 얘가 시험에 나오고 얘 빼고 뭐가 나왔냐면 이중매매예요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얘가 그래서 두 개가 문제가 배정이 되어버렸고 실제 올해는 얘가 나올 확률이 많죠 반사해질서 이 놈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불공정 법률행 이 두 개는 필히 하고 가셔야 돼요 두 개는 무조건 둘이 챙겨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다시 오면 법률행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뭐 했었어요?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의사 표시가 있었잖아요 잠깐 보고 싶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아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확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가능 세 번째는 적법 네 번째는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놈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중매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불공정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5표시 무의의 원칙이 하나 있긴 해요 이 사례 문제로 5표시 이게 그래서 이게 거의 시험인데 작년에 이게 배정이 됐었고 이게 배정이 됐다는 거지 이거하고 이것 정도는 필요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첨부 5표시 이것 정도는 사례형으로 괜찮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민총일은 무조건 여덟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확실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목적은 확정해 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보통 계약 성립 시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고 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A집을 1억에 내가 팔 테니까 사실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적과 가격을 목적물과 가격을 계약 시에 성립시키지 않고 잔금을 칠할 때까지 확정해도 상관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러면 확정은 언제까지만 하면 돼요? 이행기까지 이행을 모르겠다 그러면 잔금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만 계약 계약 성립 시에 반드시 확정돼야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제가 뭘 이야기했죠? 그때 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개? 그래서 딸내미가 개를 하나 사달라고 한더라 개를 갔더니 개를 파는 집을 갔더니 A개가 50만 원이고 B개가 100만 원이더라 그럼 딸내미 취향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계약금 10만 원 드리고 나중에 뭘 하면요? 뭘 하면 우리 딸내미 데려와서 잔금 칠할 때 A개를 줄 건지 B개로 선택할 건지 그때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럼 계약 시에 반드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확정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기까지만 확장할 수 있으면 된다 뭐와 뭐는요? 목적물과 대금 자체 같은 게 그 다음에 가능성인데요 이 가능성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실현 가능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정한다? 사회의 통념으로 가능 여부를 가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장에 가면 지금도 예상문제에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물리적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 우리 실현에서는 얘는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까지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효인지 유효인지 보이죠?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 해볼게요 이거 봐봐요 여기 저거 봐볼래요? 원시적 불능이 공부한 사람들 원시적 불능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소실돼서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이 소실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행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은 해 줄 필요가 없다 O, X 이건 X가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그런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와서 신뢰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틀려버리는데 자 이제 구별을 해 볼게요 갑이 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을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7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잔금을 8월 1일자에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여기서 한 거죠 이건 계약이고 여기는 뭐예요? 잔금 칠한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물 누구 목적물이에요? 이 목적물이 언제 소실된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6월 20일 날 소실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 시에 이미 목적물이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시적 불능은 유효에 무효예요? 무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잔금을 칠하기 전에 목적물이 어떻게 돼요? 이 중간에 소실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후발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유효, 유효? 유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사례 문제들은 이제는 계약 체결상이나 위험부담으로써 계약법에 가서 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여기서는 안 나와요 우리 민총에서는 민총에서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럼 이 두 개의 전제조건 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계약은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은 됐는데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는 거고 후발적 불능은 뭐가 돼요? 유효하는 거야 그럼 원시적 불능은 나중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기 때문에 신뢰 배상이 뭐예요? 손해 배상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손해 배상의 문제가 나올 여지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X가 된다고 그렇게 빗대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채무불능 귀책사유 위험부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채무불능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하라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이것만 좀 구별하시라고 조금 참을 수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게요 작년에 얘가 배정이 돼서 스킵해도 되는데 적법성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네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니까 좀 괜찮을 거예요 좀 일찍 끝나요 오늘은 2시 안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저번 달에는 2시 항상 20분, 30분에 끝냈는데 그 이유가 평가 문제, 열 문제를 해설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 이건 없어요 오후에 문제풀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끝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 어제 2시에 끝났나요? 한시? 한시? 자 세법이잖아 세법이잖아 세법이요 세법이니까 그러지 자 적법성이 뭐냐 법규에요 오늘 한시 반에 끝나볼까? 네 뭐 싫어하는데? 대답들이 없는 거 본데 자 법규가 있어요 나 한시 반에 끝낼 수도 있는데 자 자 봐봐요 왜 대답 안 해요? 이구동서 이야기를 하주면 나는 한다니까 1시 반에 끝나고 가고 싶어요? 네 자 봐요 이무규정이에요? 이무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일 공부 잘하잖아요 여기는 내가 봤는데 참 잘해요 공부를 여기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면 잘하거든요 수업도 재미있어요 원래 학생들이 하고자 하면 눈빛이 다르면 근데 별로 비슷해 5, 6월 늘어진 동태누깔이다 그러면 선생님도 힘이 없어요 원래 여기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대답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뒤에서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업하는데 왜 대답을 해? 지금 얼마나 안다고? 아주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 긁지 말라는 거지 이게 호응이랑 시장통에 가서 시끌벅적이어야지 셔터마우스 정말 조용하면 그렇죠? 뭔 시장에 가겠냐고 똑같은 거지 활기가 없으면 이무규정은 이건 뭐예요? 선풍기 있죠? 선풍기 알아요? 선량함,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된 거야? 관계가 없는 거야? 실력은 아닌 것 같아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럼 이걸 당사자가 폐지해서 다른 약속을 할 수 있어? 없어? 위반해도 된다 안 된다? 유효, 무효 유효지 그 다음에 강행복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와 관련된 거죠? 선풍기 얘는 위반이 됐죠? 그러면 얘는 유효, 무효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강행규정은 다시 두 개로 구별이 돼요 이거 안 싸놔도 돼요? 자, 뭔뭐예요? 하나가 효력규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속규정이에요 둘 다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인데 효력규정에 위반되면 뭐가 돼요? 얘는 무효가 되고 얘는 유효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행복규라고 이야기할 때 무효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효력규정을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작년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애를 섞어요 섞어놓고 찾는 방법이에요 찾는 방법 그러면 여기 볼까요? 자, 무효가 음식점 안 써져있지만 무효가 숙박업 무효가 무효가 그럼 내가 무효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죠? 그 매매계약은 유효부여? 유효 그런데 그 업주는 걸리면 처벌은? 하겠지? 얘는 유효부여?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유효부여? 유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부특법에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마 하고 금지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위발해버린 거야 유효부여? 유효 그런데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이 중간 생략 등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리면 중간자가 잠탈이 돼버려요 안 된다고 그다음에 중개사 직거래하는 거 있죠 고객이 물건을 맡겼는데 이걸 뭐야? 중개업자가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직접 매수하면서 직거래가 된 거예요 그건 유효부여 그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처벌은 받아 안 받아? 처벌이 어떻게 해요? 내용이 처벌 내용은 어떠냐? 중개사법에 3년에 3년에 뭐? 3천만 원이에요? 세네 이하여? 그런 거 없어? 아 그럼 100만 원도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세다 그래도 그런 줄 알아요 센 거네 이런 것만 찔러도 괜찮겠는데? 중개사 여기 직거래 알겠죠? 단속 규정 유효 무요? 유효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번 달에 이걸 하나 써놓으세요 해가지고 써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여요? 아 진짜 잘한다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그걸 세 번째 물어보는 거거든요 앞에 두 학원은 이야기를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자 딴 데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여기 봐봐요 이 효력규정 보이죠? 이번에는 뭐가 돼? 뭐요? 거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밑에 써놔라고 해서 아마 써놨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무등록 중개업 있잖아요 만약에 중개사 학증이 없다든지 그런데 오부로 해버리는 것들 그다음에 이자율을 초과하는 거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재산 이게 아마 25회 때 정답이었을 거예요 이 정답이 중개사 직거래가 아까 그게 32회 때 정답이었었고 그다음에 중개수술을 초과하는 거 있잖아요 초과하는 건 유효 무요? 전부 무요예요 초과 부분만 무요예요 초과 부분만 명의신탁은 유효 무요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세요 국유재산공무원 취득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국가 땅을 건물 같은 거 우정국 건물 같은 걸 직접 매입해버리는 거 옛날에 LG공사 같은 거 직원들 땅 같은 거 매입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단 이건 직접 위반이 되거나 그 다음에 간접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위반 이걸 탈법행위라고 해서 이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국유재산 명의를 가져오는 거야 자기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가져오는 형태 이런 것들 전부 다 무효입니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절대적 무효죠 이건 계속 이야기할 거고 이제 무효행이 추인 안 되고 표현들이 적용 안 되고 강행법규 아까 간접 위반 탈법이 무효다 다섯 번째 강행법규를 위반자 위반자도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시험에 다섯 개 중에 가장 잘 나온 시험 문제가 어떤 것 같아요? 다섯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나올까요? 시험에 추인이요 이거 얘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 표현들이 그다음에 이 5번이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잘 나오네 다섯 개 세 개면 빨간색 자 이것들은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메모를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만 외우시라고 이것만 외우고 문제로 연결하면 되니까 나중에 지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1차, 2차까지 하려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내가 여섯 과목이 들어가는데 자 이 정도 정리해 놓고 좀 쉬었다 오면 103조를 봐볼게요 갔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